저희 탱커 하면 될 것 같아요 탱커 중에서 아니면 딜.. 아 솔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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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저나 맥크리 맥솔 둘 중에 하나 야 나 그냥 이 형들아 솔젠이나 진주할까? 아가리 못들어가 흐흐흐흐흐 그거 있죠 응 들어가 실태를 알아야죠 자리야 자리야 실드 빠졌고 라인 자리야 네 유현재 형이요 호그 안 보이는데 파르시 파르시 아아 파르시 오른쪽에 떠있어요 어 파르시에요 이 팀이랑 같이 호그 호그 어디 있어 호그 호그호그 호그 호그 x2 호그 파락 HP 파락 HP 아 저크 살려줘 어 덧 걸렸다 호그 그래프 찼어요 호그 왼쪽 2층에 올라와요? 아 뭐야 호그 2층 호그 왼쪽 2층에 있어요 파라 개피 파라 다운 파라 살렸어요 파라 살렸어요 쏠궁 쏠궁 망했다 망했다 아이고 자 들어가 들어가 황나물들 안돼 살려줘 파라 왼쪽 방 파라 오른쪽 방 왼쪽 방 메르시 궁 없어요 아나 아나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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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정면 아나 정면 오른쪽 아나 메르시 정면 오른쪽 아나 메르시 메르시 궁 없어요 망치 조심 망치 조심 망치 조심하시고 오케이 나이스 나 이거 그냥 여기 돌지 그냥 여기 돌지 그냥 뻥하시고 나 죽여줄게 나이스 겐지 나왔어요 겐지 파라 호그 뺐다 호그 빼고 겐지 나이스 아 우리 아 우리 솔저 막 아 막 네? 제일 먼저 잘렸는데요 아 솔직히 저는요 자리야 실드 빠졌고 겐지 겐지 만사 없어요 겐지 만사 없어요 아 침파라고 뭐야 이거 도주형이야? 도주형이야? 아 잠깐만 잠깐만 흘려줘 알러브유 알러브유 제발 미안해 제발 라인 밑 와 날랐어 어? 한 번 저런거 어 어떻게 가 야 안한거 안한거 진짜 대가리 두개 때렸다고 배웠어 내가 죽여 이 테크 어? 겐지 개피 상대에 파라 뺐어요 파라 메르시 뺐어 빨리 빨리 겐트 겐트 라인 자리야 야 야 솔저히 힘이 아주 좋죠 트레이서 우리 뒤에 왼쪽 방 겐지 트레이서 우리 왼쪽에 아이고 야 재웠어 야 아 왜 끼워 어! 한마귀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재웠다길래 힐 벤 겐지 겐지 스킬 없어요 겐지 스킬 없어요 겐지 스킬 없어요 스킬 없어 있네요 아 돌아앉는가봐요 돌아앉는가봐요 아 상대에 파라 뺐으니까 할만해요 겐트니까 해산 할만해 타이어 타이어 몇 심 타이어? 어 계속 휘지네 탱탱 뒤져라! 뒤져! 브라보! 브라보! 하나! 2층 다운! 나이스! 차려! 반픽! 나이스! 히치! 누구누구누구 보다 잘하네 나이스 나이스! 아 저는 하고 있죠 트레! 오른쪽! 2층! 2층! 자리에 쉴드 빠졌고 아! 세신님! 아! 세신님이래! 네! 총만네! 아! 나 2층 잡았다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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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! 다운! 트레! 다운! 뒤에 2층! 솔져! 뒤에 2층! 솔져! 라인 개피! 솔져! 2층 올라간다! 들어가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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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져! 2층에! 화물! 야! 화물 봐야지! 솔졌다! 루시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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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우 따! 아! 역시! 정크랩 넘버원! 박차 정크랩 넘버원! 아리! 안 왔다! 아! 아! 살려줘! 루시우! 디바! 나이스! 망티 조심하시고! 아! 나 괜찮아! 은하이! 그ure! chem격 킬격! 흠흑 헉! 으흑! 상대 D가 나왔어요! 트랩 빼고 뒤로 나왔어요! 팬워! 완전 카운터 조합 다 나오네 안무! 상대 뭐야! 뭐야? 우리 뽕이에요 상대 뽕이예요? 우리 뽕 어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발산 쏘는데 극필 넣었어 아 상대 완전 카운트인데 제가 바꿔야겠네요 D가 나왔어요 어우 개아파 겐지 반사 빠졌고 오우 괜찮습니다 제가 몸빵할게요 겐지 오 나이스 솔저님 나이스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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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요 이거 라인더운 디바 디바 아나 아나 견지할게요 아나 정면 아나 잘하는 거 받아주세요 자리아 나오고 아나 루슈 아나 루슈 아나 루슈 나이스 나이스 팀 아래에이 둘이 이기나요 지눅이 흠흠흠 3대 0 우습현영 우리 힐딱 듀오가 담임인데 또 나오겠네 이거 디바 파라 나올 것 같아 이번에는 디바 파라 자리아 나오면 나 정권 못하는데 디바 나오면 땡큐지 목소리가 아주 이상적인데 제가 디바 파라 아 디바 파라 자리아 나오면 진짜 개빡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눈쟁이는 지방사라예요? 예 저기 어디에요? 저요? 경남이요 나 해보가면 하고싶다 저 올라왔다 오기 힘드네요 경남 사람들은 다 거의 비슷비슷하네 아 억양이요? 네 억양이요 그쵸 뭐 사측을 터뜨리니까 서울사람들 있어요? 저 서울사래요 야 뭔지 알아요? 네? 지하가 뭐야? 형이랍 형 서울사투리 좀 뭔가 냄새나는데 서울사투리라니까 라인님 라인님 여기서 1초때 딱 던지세요 제가 사모하는거에요 야 왜 안빼요? 오리사? 뭐야 이거 라인님 여기서 날릴 줄 아시죠? 켄타로우스요 저희 대치로 가보죠 대치로 가보죠 여기 여기서 딱 보이게 어 근데 이거 대치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인오리사면 우리 맞을 일 없어 딱 1초 될때 진짜 이거 파라한테 맞을 일이 없어요 모아줄게 모아줄게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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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냐?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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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시장으로 빠지면 파라씨 파라씨 시장으로 빠져야돼요 그냥 빠져요 그냥 빠져요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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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라인오리사라서 대치는 진짜 막 장난아니에요 방벽이 안 깨질거야 3명 그대로 나오는거 아니야? 파라 뒤로 도는거 예 파라 왼쪽 뒤로 돌수도 있어요 파라 정면에 안보이거든요 왼쪽 뒤로 도는거 같은데 파라 뒤로 도는거 같은데 사운드 소리 아 이거 파라 세그로 왔어 돌았어 파라 일단은 호그 호그 지발한다 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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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 왼쪽 위에 파라 안돌았어요 오른쪽 쏠져 오른쪽 쏠져 파라 뒤쪽이 팔로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오오오오오 우리 정극헤어종 으어어어어어어 정극헤어종 으어어어 파라하고 파라하고 allons 오른쪽 프리딜 파라 재웠어 재웠어 파라 깻어요 내가 안되었다 근데 파라 반 파라 hit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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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치 윈서니바 아 나 바꿔야겠다 이 길이 안된다 제 하트 할게요 아 뭐야 내 제 하트 어디갔어 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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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왜 그래 에? 아 뭐야 딜러? 아 내가 할게 아 못 바꿔요? 솔져 2층에 집 안에 있어요 뭐야 맞아요 태민님 어이 뒤질 뻔 사라 저 2층 가고있어요 힐 못해줘 2층 가고있는데 힐 못해줘 나이스 살렸다 오른쪽이 솔져 오른쪽이 솔져 솔져 오른쪽이 있어요 어이구 내리치 부활했잖아 내리치 부활 빠졌어요 부활 빠졌어요 오른쪽 빠져 솔져 재웠어 파라 나 여기 올려주라 솔져 솔져 어 살려줘 살려줘 바로 트일 라이스 솔져 튄다 개피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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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닝 오른쪽 솔져 오른쪽 솔져 오른쪽 빠져 솔져 오른쪽 앞에 방 솔져 아니에요 거기 거기 여기 여기 오른쪽 왼쪽 어딘지 모르는거 같은데 팔아 뺐다 쟤네 라이닝 기준으로 설명드렸는데 라이닝 힐 밴 풀었어 풀었어 자리야 주는 실드 빠졌고 행차장 밑돌아줄게요 재웠어 뒤에 솔져 오른쪽 뒤에 솔져 솔져 반피 솔져 반피 궁 썼어요 솔져 반피 개피 개피 위에 떨어졌다 화물 솔져 개피 오른쪽 방 솔져 뒤지질 않아 솔져 잡으러 갑니다 솔져 오른쪽 방 솔져 다운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솔 타이밍 타이밍 좀 알려줘 와아 와 어디까지 가요 오케오케오케 못들어와요 못들어와요 형대 못들어와 못들어와 2층 갈게 이거 솔 타이밍 좀 알려주세요 아 나 잘못들어간건 알고 있었는데 잡고 죽을줄 알았는데 오케오가 오케오가 모른다고 인마 대충 쓰라고 내가 알아서 탈테니까 높이가 준비된다 아 이 새끼 말투 따잉나네 현빈 까둔거라 맘에 안들면 아 만날래? 어디사냥 어 갑자기 호흡을 왼쪽으로 온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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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구나 밀시키구나 왼쪽으로 가요 왼쪽 크게 돌은거 같은데 왼쪽 크게 돌아요 저 왼쪽 뒤치 갑니다 경기도 어디사냐? 경기도 여주 10세야 크랙 빠짐 그대기 말사네 아 미안 미안 욕한건 미안하다 나 풀어야돼 그대기 말사네 아니 여주가 왜 그대기야 석양이치 왜 휴대가 별거 없잖아 피쳤죠 조작이랑 쌀이 유명해 멱떨어 맥떨어 어 아 예 나 시영 경기도 시영 시영아 시영아 또 뭐야 맥천 옆에 나 초내 사네 있어 군데기들은 모른다 이천 옆에 산다고 이천 옆에 산다고 뭐? 거기 옆에? 인천 옆에 광면 옆에 뭐야 아 아깝다 아 아 어우 에임 어우 에임 죽여준다 자리야 공각된다 자리야 공각된다 이천거 봐 나도 이천간다 나도 이천간다 아야야 들였다 들을 시간 없겠다 메르시 다운 메르시 다운 메르시 없어 이 상대가 노 메르시 어 오 예 맥다운 맥다운 호그 개피 호그 왼쪽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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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맥클이 컹스타인데 누구 맥클이 말씀하죠? 상대 맥클이 말하는거죠? 아 그치 네 상대 맥클이 말하는거겠지 근데 상대 맥클이 유재용인거 알죠? 네? 유 유재용인데요 유재용 저거 미라지 아닌가 누가 미라지 누가 미라지 유재용 보고 미라지 부캐인줄 알아요 저거 유재용 부캐에요 아 그래요? 아 그럴 리가 없는데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난 죽겄다 야 내려와 내려와 어 제발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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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주와 겐지 부주와 우리 오케이 제나타 케어 해주고 어 아나 케어 아나 케어 해줘요 오케이 디발 못받고 나이스 나이스 근데 위도 떴는데 야 나 에임 개 좋은거 같아 어 뭐야 왜 안빠져 이거 aw 잘 마구시네 뭔리 연웅이요 어 어 겐지 produits 누나 위도 나왔어요 Ent ele 아… 암 அ 바퀴 하여튼 내꺼라고 좀 아가리 좀 닥쳐 나갔어 나가라 아닌데요 ㅋㅋ 나가라 오우 프리딜어우 프리딜어우 저거 재우지 않았나? 아 호홍이님 감사합니다 내가 왜 소리를 못들었지? 호홍이님 저는 감사합니다